다이나믹한 브러스 간주가 있습니다. 근데 저희 밴드 팀원들과 빼떼서를 부를 수 없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조금 바꿔보았어요. 그래서 앨범을 들어주신 분 내지는 앨범을 사서 글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이 영희라는 친구가 등장한다는 걸 아실텐데 이 친구가 난파되지 않고 섬에 도착을 했다면 이런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. 약간 남미의 어떤 인생을 통달한 사람이 부를 법한 느낌으로 바꿔봤고요. 물 한 잔만 먹고 바로 드려드리겠습니다. 1,2,1,2,3,4 얼마나 기다렸나 소란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의 계절을 바짝 나와서 우리와 늘 얼마나 기다렸나 얼마나 기다렸나 행운 기억과 이별할 그날을 옛날에 그 이름 못 얻은 곳에 새로이 태어나는 그날을 인생을 한다면 신전이라 어찌 사람이겠어 대비에 이어가 몰랐으니 어디라도 가보자 바람실 올려 어디 어디 여쭤나 봐라 비판을 올리는 그 땅 뒤로 가고 소름 높여 어디 여쭤나 봐라 고맙다 푸天님 그렇게amped ivat 그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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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